빅스 네트워크 노상천 회장님을 모으십니다. 이놈의 대한민국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. 여러분 저 노상천을 믿습니다. 투자 어떠신지. 우린 좀 이 길을 파는 거야. 유사일의 최대 사기 사건의 주범 노상천이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대구원 빨리 내려와. 너 현장에 좀 가야겠다. 전직 노폼 출신이잖아. 그런 사람이 왜? 형사라고 했죠? 노상천이 죽이러 왔어요. 그런데 노상천 진작에 죽었잖아. 살았어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는. 니네랑 같은 배 탈래. 노상천의 이름이 왜 자꾸 튀어나오는지 피해자 단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 끝에는 진짜 범인이 나타날 거야. 아야 آ음 갑자기 움직이는 transformative inho 하는 사람 нашейuyorsun Kitty оф ола 혼자 핵인 부분 지금